나 간증할 거 존나 많아 나 카드를 존나게 긁었어 200 긁은 거 같아 진짜 뭘 그렇게 샀어? 야 슈퍼스타 K 30회 바로 시작하겠어 지 살 거 간증하려고 하니까 바로 시작해 이 간증은 너무 아까워서 노가리를 가다가 방송을 서둘러 시작해야겠어요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슈퍼의 스타 K 야 서른 살을 맞이하였다 네 이름 부르고 한번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막 간증을 시작할 진행하고 있는 홀짝이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그 단어가 생각났어요 천고로라비 천고로비 천고로비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안주를 먹고 어젯밤에 계란후라이 두 개 먹었어요 치즈 얹어가지고 어머 맛있겠다 그리고 살쪘어 바지가 자꾸 너무 꽉 껴가지고 그거 너무 기분 더럽지 않아요? 바지 입는데 봉제선이 약간 옆으로 돌아가고 그니까요 미치겠어 지금 살 쪄가지고 옷을 새로 사 안 돼요 옷을 새로 사기 시작하면 끝이야 그걸로 근데 얘는 이런 애들은 또 며칠 바짝 굶어가지고 또 살 되돌리더라고 아 깜짝 놀랐어 며칠 술 먹고 밤에 계란후라이 해먹고 야 부자가 말이야 잔고가 줄어봐야 부자지 이런 애가 살 쪄봤자 이런 애지 나른 애지 네 안녕하세요 박새롬입니다 네 소비관지은 네 아 이사를 앞두고 존나 질렀어요 네 물품만 싹 읊어주면 음 매트리스 아 프레임 TV 다이 큰 돈 썼네 TV 장시잖아 TV 그치 다이 있어야죠 다이 있어야죠 그리고 간밤에 새벽 2시에 책장 구입했고요 아 그리고 세탁기 아 세탁기 세탁기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 뭔가 또 샀는데 너무 많이 사서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지금 이불 사야 되고요 뭐 이사업체 선정했고요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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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니 읊어주신 게 굉장히 큰 가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합리성을 찾으려고 노력했지 합리성이요? 어떤 라테스 베트리스 막 그 추성훈 아저씨 누워있는 거 막 이런 거 사면 통홀드 그냥 15cm에 뭐 한 120만원 130만원이네요 맞아 100 얼마씩이에요 맞아 그래서 저기 같은 통홀드지만 브랜드가 좀 떨어지는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뭔가 되게 딴지 마켓에 입점한 업체 같은 느낌의 회사를 찾아냈어 어디서 그런 걸 찾았어 막 구매 후기에 좋은 구매 후기가 달리면 거기에 댓글에다가 업체에서 저희 회사 제품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물건 정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막 달려있어 이런 걸 익숙하는 향기가 나는 거지 진짜 입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정도면 저렴했어요 대략 46, 7만원대 구입했고요 괜찮네 괜찮네 아 그리고 요새 여러분께 소비 팁을 드릴게요 간증경 팁까지 요새 호갱의 아이콘이었던 홀짝이 이렇게 그렇죠 제가 굉장히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PG사 분하고도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계 현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결제 대행 그렇죠 그러면서 업계 현황도 듣고 제가 실제로 경험도 한 건데 요새 간편결제가 완전 유행입니다 맞아 맞아 뭐 저기 N사에 N페이 있고요 그리고 N페이도 있고 거기서 하는 페이코도 있고요 뭐 카카오페이 뭐 무슨 페이 무슨 페이 삼성페이 아 엄청 많아요 하여튼 엄청 많은데 우리가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카드결제와 다른 온라인 간편결제 근데 이게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아 그래?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원래 할 줄 알고 있었던 거래 업계에서 근데 이제 우리 각하께서 지어마신 각하 천송이코트 발언 이후에 그 길이 활짝 열린 거지 아 그래서 이거를 안 달고 있는 데가 없어 사실은 아 그러면 그전에는 사실 보안 쪽으로 좀 더 철저히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걸 좀 열어준 거죠 음 그러면서 이제 다 하나씩 달고 있어 그런데 기존 카드결제보다 얘네가 이걸 밀어야 되잖아 그쵸 적립을 더 많이 해준다던가 특히나 왜 알지 첫 결제 5천원 할인 무조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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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돌려서 결제해도 돌렸으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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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친구는 13,500원 할인해서 13,500원짜리 책을 8,500원에 샀어요 어머 이런 식이요 닭을 5천원 할인되는 돈에 먹을 수 있어 한 번씩 돌아가면서만 결제해도 그 간편결제 밀고 있는 거 카드결제 창을 열면은 왜 간편결제를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해서 해놓고 그 밑에 일반결제 뭐 조그마하게 그렇죠 그렇죠 적립을 많이 해주고 네 쓰고 계세요? 간편결제? 아 이번에 처음 써봤어요 이번에 적립을 해준다길래 어 하지만 딴지마켓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간편결제가 지원되지 않지만 저희는 그런 적립금 이런 걸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상품 그냥 상품과 그 자체의 가격으로 승부하는 딴지마켓 이게 더 간편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여러분의 두뇌를 회전시키지 않아도 되는 있는 가격 그대로가 혜택이에요 아 그렇지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왠지 자충수를 두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었어 내가 이래 왜 두고 딴지마켓에 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네 그렇게 엄청 많이 질렀고요 목요일 금요일 이 양일 사이에 제 바람인데 마구마구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 이거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사실 뭔데 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던지겠습니다 간증에서 어 우리나라 3대 침대가 있겠죠? 아 넌 안아? 아 맞다 아 내가 공유했군요 네 공유했죠 그 사실을 아 공유했구나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대진 썰타 침대 아 그렇죠 세세 오야봉은 직계가족이라는 점 정말요? 아 모르는 척 쩔어 아부지 형 동생 이렇게 나눠먹기네요 그런 공격적 표현은 삼고해주세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디비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죄송합니다 팩트만 전달해드리면요 이 3강 이 업계가 실제로 가격 담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벌금을 본 적도 있어요 아 거의 그렇겠네 셋이서 가격 정하면 그냥 가족 회의인 거잖아 아침에 밥 먹다가 엄마로 하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는 시몬스에서 에디슨 아저씨가 잠 잘 자는 게 장땡이라고 말하는 거랑 에이스 침대에서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에이스라고 수혜 누나가 말하는 걸 보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우산장수 아들과 집신장수 아들의 대결 같은 그런 구도였어요 재밌더라고요 이 부분 이런 게 있나 싶었어 하여튼 재밌는 이 구도 이 업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이 한번 디벼보고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간증으로 이어가시죠 네 저는 요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그전까지 야 이거는 20대의 고민이 아닌데 자취생이잖아요 맞아 맞아 저는 겨울 진짜 정말 안 좋아해요 아 추운 곳이라는구나 추위 많이 타는구나 네 추위도 진짜 많이 타고 추워보면 그냥 애가 활력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곰이야? 저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진짜 뭐지 11 12 21이 4달 제외하고 나머지 8달만 일하고 4달 동안 그냥 잠만 자고 싶어요 그냥 8달 8달 몰아서 일하고 그럴 정도로 진짜로 겨울이 싫거든요 서양권에 가산사면 되게 좋은데 이런 그러니까요 제가 뭔가 어떤 적도지방으로 보내야겠네요 능력이 있다면 그 겨울 동안은 어떤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휴양하고 싶어요 그 겨울에 치앙마이 가면 그렇게 좋다던데 그렇게 좋다던데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전기장판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제가 작년에는 전기장판 없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우 가스값이 장난 아니지 어마어마한가요 진짜 아 나는 진짜 그거 낸다고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다시 사야겠다 싶은데 이제 전기장판은 제가 작년에 안 쓴 이유가 그 전에 전기장판 너무 사람을 무기력하고 나른하게 만든다 아침에 못 일어나겠고 맞아 맞아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약간 전기파 이런 게 전자파예요 네 전자파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전기장판 안 쓰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작년에는 안 써봤는데 또 가스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올해는 다시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고민 중인데 얼마 전부터 온수매트가 뜨고 있잖아요 아 그렇지 전기장판 말고 온수매트 많이 쓰죠 네 혹시 뭐 쓰는 거 계세요? 저는 저는 전기장판 지난 결과 있었는데 저는 저는 그냥 가스 떼요 로라가 제일 현명한 여자 팡팡 떼요 그냥 로라는 로라는 굉장히 우리보다 그 삶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아 작은 것들에 난 이런 인생을 지조 아 그럼 야 그거 그치 나는 난 네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왜 아 나는 왜 하면 아니 왜 전기장판 이렇게 하느니 그냥 가스 떼지 뭐 그냥 가스 떼 감당되잖아 돈 벌잖아 근데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저도 전기장판을 지난해까지 썼는데 네 나는 비슷한 이유 때문에 전기장판 안 썼어 안 썼었어 왜냐면 제가 원래 추위를 잘 안 타기도 하고 더위를 탔으면 되지 부럽다 근데 작년에는 좀 쓰면서 포근한 건 알겠어 아 그치 뜨끈하니까 뜨끈하니까 근데 약간 그 무기력 무기력함 근데 올해부터 못 쓸 예정이에요 아마도 왜요 라텍스에는 그거 쓰면 안 된대 아 맞어 그것도 그래 녹을 수 있잖아 뜨뜻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거 뭐 고민을 고민이 되겠지만 그 외풍이 너무 심한 그 우풍이라고 하잖아요 벽에서 바람 들어오고 창문 닫아도 창문에 그 뭐야 커튼이 움직인다던지 뭐 그런 거는 극세사 커튼을 치고 침구도 극세사로 바꾸고 바닥에 러그 좀 깔고 그러면 그냥 가스 트는 게 더 돈 그게 더 나을지 더 싸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방비를 좀 해놓고 쓰면 전기장판 없이도 그냥 근데 오히려 나 같은 애들이 전기장판을 선호할 수 있는 게 내가 말했잖아 나는 위는 차가운데 미치다 전기장판 틀고 저 선풍기 셀럽 적으라고 아니 홀척 기사님이 이 말을 계속 많이 하고 나 편집할 때 또 계속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목욕탕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저 어제께 또 뭔가 몸도 안 짓고 지지고 싶다 이 느낌 들어서 인터넷 검색해서 동네 목욕탕을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대중 목욕탕 근데 되게 웃긴 게 목욕탕 갔다가 제가 이렇게 뭔가 너무 몸이 개운하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오다가 또 감성이 젖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가 되게 골목이 복잡해요 그래서 안 가본 데로 가가지고 막 길을 헤매면서 가다가 어떤 언덕배기를 지나가는데 굉장히 감성이 젖은 거예요 언덕 저 끝에 하늘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막 걷다가 앞에 돌뿌리 같은 거 넘어졌어요 넘어지는데 이제 넘어져가지고 목욕 바구니가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수건이랑 속옷 담으 걸 흘리고 저희 동네 이모동 길거리에 이 정도면 거의 밥알이면 아닌가 수건가 흩날려서 있어도 이해해주세요 그걸 못 찾은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모르고 그냥 그냥 뒤로 와버린 거야? 시야 밖에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냥 온 거죠 미치겠네 진짜 이거 완전 시트콤인데 진짜 그래가지고 목욕 바구니에 그 손잡이가 부서진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신주단지 모시는데 이렇게 들고 오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어쨌든 어쨌든 뭔가 맥락이 잘 지피지 않는 스토리 이상해 뭐가 내 말을 듣고 목욕탕에 가서 좋긴 했는데 온수매트 갑자기 풍경이 좋고 그러다 넘어져서 큰일났다 지금 너무 이 얘기의 시작이 박새롱이 소비가 이제 온수매트였다고 전기장판의 장점은 지가 편집할 거니까 편집장을 본인이 만들고 있어요 빨리 데어지고 빨리 식는데요 전 몰랐는데 온수매트가 보일러의 원리이다 보니까 천천히 데어지는 대신 열기가 되게 오래 잔열이 있죠 그리고 전기장판은 가격대가 10만원 초반부터 20만원대 중후반까지 이렇게 판매되고 온수매트는 이것보다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더 비싼 선이고요 그리고 전기장판은 뭐 당연히 전기열선을 통해서 이렇게 안에서 순환되는 거고 온수매트는 보일러에서 데운 물이 이렇게 순환되는 원리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보일러 물은 가스로 데우지만 전기로 물을 데우는 거잖아요 온수매트가 그래서 전기요금 폭탄을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지 어떻습니까 하루에 만약에 8시간씩 한 달간 이 매트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8천원어치 정도 근데 이게 누진세가 붙으면은 확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만 쓰는 거 아니니까 이게 역시나 아까 저기 뭐 커튼이나 이런 거 얘기했듯이 사실은 실내 온도를 높이는 자잘한 것들이 선행되는 게 좋죠 맞아요 맞아요 뭉큰지를 바른다든가 창문에 뽁뽁이 좀 붙이고 일단 그렇게 단도리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해 이 매트를 살지 말지 특히나 저기 한 6층 이상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우풍이 장난이 아니고 그치 그치 그리고 옷을 따뜻하게 입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튼 극세사 극세사 잠옷 입으면은 모든 것을 극세사로 하면 맞아 그러면 그냥 깠을 때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한겨울에도 집안에서 그 반팔에 선풍기 드시는 분인데 몸에 열이 많아 열정 가득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어요 뭐야 같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사는 분이랑 온도가 다르면은 느끼는 되게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온수매트에도 반반씩 켜지는 게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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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그 흑돌침대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것도 반반씩 반반씩 진짜 이 마치 준비한 것처럼 대본에도 없는 이 쿵짝이 쿵짝 쿵짝 잘 맞는다 네 이제 이런 전기 제품들은 전자파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치 그게 제일 우리가 잘 때 쓰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있대요 이불을 덮거나 은박독자리를 깔면은 전자파가 찾았다 이런 게 있어요 야 근데 그 은박독자리 근데 막 타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좀 그래 약간 스폰지잖아 은박독자리 네 여기 뭐 인터뷰 내용도 보니까 네 그 전기공화과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이불을 깔면 전자파가 어느 정도는 차단이 되겠죠 응응응응 그러나 인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응응응 특히 이제 은박독자리 같은 경우도 차단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그 시중에서 구하는 은박독자리는 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응응 아 은박 그게 뭐 전자파 차단이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까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전자기장 환경인증인 EMF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EMF 네 온열매트 구입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EMF 인증 전기장판의 경우에는 특수 전기열선을 사용해서 전기열선을 사용해서 전자파를 크게 줄였대요 왜냐하면 발열선 바깥층에 알루미늄 소재를 덧댔대요 아 그래서 실제로 EMF 인증을 받은 전기장판 전자파 수치는 미미하대요 근데 비싸겠죠 왜냐하면 알루미늄 소재를 덧댔습니다 알루미늄이 비싸니까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게 훨씬 뭐 이건 오래 쓰니까 또 그치 그리고 이게 우리가 온수매트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파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크죠 그게 가장 크지 하지만 아니라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전기 히터로 물을 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 히터나 전동 모터 같은 곳에서 전자파가 발생할 수 있대요 그치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최대한 좀 차단하려면 온수매트 보일러 부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를 모다 있는 부분 네 멀리 둘수록 굉장히 좋습니다 30cm 정도만 떨어져도 전자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하네 네 특히 보일러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은 되게 안 좋대요 아 그치 그치 그냥 발끝 쪽으로 둬야지 네 근데 전 몰랐는데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엄청 많아요 진짜 많대요 그래서 이런 전기용품 중에서 1위래요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자체가 열을 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저온화상? 아 맞아 저온화상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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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우리 겨울에 보면은 빨리 높이려고 막 엄청 높게 잡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거기 딱 들어가면은 좀 굉장히 뜨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난방용품 같은 거는 저온화상 진짜로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전기장판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반 이하로 들거든요 웬간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도가 한 7, 8까지 있으면 네 2에서 3 정도 아 그 정도가 좋아요 그 정도만 해도 그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화재 사고 나는 건수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 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게 고장나면 이제 화재가 나는 거니까 너무 그걸 과신했어도 안되고 특히나 까먹고 나오면 안됩니다 끄는 거 그게 레알입니다 까먹고 잘 다니는데 진짜 겨울에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잘 봐요 자기 전에 뭐 한 11시에 틀어놓고 10시에 틀어놓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틀어놨다가 까먹고 출근하면 한마디로 한 20시간 틀어져 있는 거예요 불이 낫기가 쉽겠죠 내가 지난 겨울에 왜 안 추웠지 내가 왜 추운 기억이 별로 없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네 남자랑 같이 살고 있어서 안 추웠구나 그랬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지금 자 생활 속 지시 남자랑 같이 살면 남자랑 같이 살면 안 춥다 야 군인들은 졸라 추워 아 이성과 같이 살면 이성과 같이 살면 안 춥다 안 춥다 자 로라는 당분간 와인을 계속 자기 전에 마시는 걸로 자체의 발열도를 높이는 걸로 로라 집에 남자 하나 놔드려야겠어요 마폭으로 달려가나요 네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접어서 보관하시면 안됩니다 아 맞아요 말아서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잘 접히지도 않아 그리고 선풍기는 얼굴에서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만 전기장판은 절대 접으면 안됩니다 네 전 접어서 보관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것도 나오거든 뭐 접어서 보관해도 안전함 뭐 이런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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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나오는데 이왕이면 안전함 말아서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간증 네 로라의 와인 시음기 술 많이 샀고요 아 저 큰 거 하나 샀네요 어 뭘까 저 도어락 샀어요 아 사서 네 제가 달았어요 원래 열쇠였어요? 열쇠였는데 진짜 너무 귀찮은 거야 왜냐면 그 도어락으로 산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잖아 웬만하면 요새는 다 도어락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진짜 열쇠를 들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맨날 어디 나갈 때 열쇠 찾고 신발까지 다 신고 밖에 나가서 아 맞다 열쇠 이러고 다시 열고 들어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찾았지 근데 한 8만원 정도의 뭔가 되게 특가로 나와있는 그 터치식 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버리겠어 이러고 그걸 딱 샀어 왔어 근데 그거 어떻게 설치해 일단 그 주키라고 해서 그 핸들이 핸들까지 되는 거는 지금 그건 되게 어렵고 보조키라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냥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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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바만 이렇게 딱 나와서 잠기는 거 그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인터넷도 막 찾아봤지 근데 뭐 아 뭐 혼자 달만하다 뭐 괜찮다 할만하다 막 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좋아 해보겠어 이러고 왔어 근데 대신 그거는 뚫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조키가 있어서 기존에 있던 거를 떼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걸 해체한 다음에 거기다 꽂아 놔야지 문에 한 직경 3cm 정도 되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 그게 뚫려 있어야 해 안 그러면 그거는 약간 특수 장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뚫려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뭐야 걔네 이렇게 못 받고 이렇게 판 붙여서 또 못 받고 막 하는데 아무튼 철판을 뚫어야 되는데 맞아 맞아요 전기드릴을 어디서 빌려왔어 그래가지고 뚫는데 그 전기드릴 자체 힘이 세니까 자꾸 이걸 내가 구멍을 딱 정조준에서 딱 뚫어야 되는데 내가 힘이 딸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드는 이렇게 삐끗삐끗하고 안되겠다 이러고 던져버리고 그 같이 온 못 중에 끝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톱니 같이 생긴 그런 못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전동 드라이버 있잖아 위잉 돌아가는 거 나사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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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못인데 그 뭐지 그 전동 드라이버 는 또 들이라고 다른 그 왜 핸드 드라이버 있잖아 돌아가는 거 그걸로 걔를 대고 위잉 하고 있었더니 되게 미세하게 쇳가루가 날리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계속 조금씩 조금씩 뚫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대고 진짜 한 30분 위잉 구멍 4개 뜨는데 진짜 밤 새는 줄 알았어 방망이 깎는 노인이군요 그렇게 그렇게 뚫어가지고 설치를 했어 아니 근데 그거 애착 쩔어 진짜 뚫는 거 집주인분은 뭐라고 안 하셨나요 아 집주인분한테 처음에 얘기했었어 근데 송가 자기 문에 도어락 따라주는데 좋아하지 않을까 그거 도어락 보통 때가잖아요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 도어락 아 다셔도 상관없고 그 뭐지 나중에 때가셔도 상관없는데 원래 달려있던 그 키만 보족키만 좀 보관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미리 다 물어봤었지 뚫어버렸어 와 나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네요 못할 게 없는 거 있잖아요 저도 도어락 집에 달까 계속 고민했는데 그 구멍이랑 또 뚫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그냥 말자 그러고 있었거든요 남자 있으면 좋고 도어락도 한번 달아볼만한 게 아 그 도어락도 근데 하여튼 안전한 건 없다는 거 세상에 도어락도 그치 해커가 뚫지 못할 보완책에 넣은 뜻이 하긴 그런 거 그 미드나 뭐 미국 영화 보면 항상 문이 되게 허술하잖아요 발로 뻥처럼 그냥 열리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쪽에는 총기 소유가 허가가 되니까 그냥 어차피 들어올 사람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허술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 말처럼 뚫리지 못할 방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없어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죠 요새는 막 그 도어락 자체를 진짜로 회부해서 그냥 문 연다면서요 아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전기 충격 빡 가면 그냥 빡 가하면은 바로 열리는 도어락도 있고 저 허술한 거는 네 그리고 뭐 밀가루 확 뿌리면은 지문 이거 다 나온다면서요 아 그래? 이런지 자주 이렇게 누르는 그 대신 이제 순서 조합이 졸라 빡셀 수 있죠 아 그치 그것도 그렇지 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기죠 저희 죽지 않은 돌걸구 부연집장님이 네 절도봉과의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방법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궁금하다 진짜 그 몇 가지 도구만 있으면 사실 생각해봐 나 저번에 열쇠 잃어버렸어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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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느꼈어요 문 열어주시는 거 봐봐 좋은 데 쓰면 이렇게 선한 기술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쉽게 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톡톡톡 해가지고 아 그 박새롬이 집 지금 그냥 열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 홀짝 기자님은 도어락 필이 다르셔야겠어요 다르셔요? 열쇠를 많이 그게 진짜 아직까지는 집에 그렇게 훔쳐갈 게 없어요 아 맞아 훔쳐갈 것도 없고 야 그 TV를 어떻게 들고 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열쇠를 많이 잃어버리셔서 아 그렇긴 하지 어떻게 새로 가는 집은 도어락 있나요? 아 다행이지 다행이네 아 도어락 쓰면 진짜 열쇠고 있어 내가 이래서 내가 근데 이 방송을 준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지금 회사 자동차 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다 어제부터 졸라 찾고 있어요 네 비싸기도 한데 우리 소비 간증은 이번 주는 좀 알뜰했던 것 같아요 알뜰 살뜰하고 도움되는 그거 5만원 설치비 아껴보겠다고 아 진짜 훌륭해 그 돈으로 와인 사먹은 거 아니야 그러네 맞네 이래서 내가 요새 생각하는 건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확 특정 지을 수가 없어 어차피 같이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데다가 이 좋은 일이 장기적으로 어떤 나쁜 일의 시초가 되기도 하고 길게 보면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든 간에 그거를 향후에 좋게 만드는 건 결국 또 본인 담임인 거예요 아 맞아 잘 봐요 로라는 열심히 돈을 5만원을 아껴서 제 손으로 달았어요 고생스럽지만 그 아낀 돈으로 와인을 샀단 말이지 여기까지는 좋은 일일 수 있어 근데 그 와인으로 혼자 한 병을 다 갖고 수치가 생겼어 이러면 나쁜 일이잖아 나쁜 일이지 그치 하지만 우리가 함께 방송하면서 그걸 날려버리고 술이 깨고 있어 그렇지 오늘 하루를 알뜰살뜰하게 또 행복하게 보내면 다시 좋은 일이 되는 거죠 골짜기 행복론 그렇지 요새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당장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거지 같은 거만 할 수 없어 빨리 멘탈을 회복하는 게 중요할 뿐 네 오늘 소비관장님 여기까지로 하고요 오늘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본 코너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날이 30회 30회 특집 특집 우리 30회까지 온 이 원동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다 청취자 여러분 아 그렇죠 무한한 사람과 관심으로 아 너무 좋아 여기까지 온 이 방송 네 청취자 헌정 청취자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네 절대 뭐 귀찮아서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지 왜냐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어요 로라가 로라가 아니라 박새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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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광고 듣고 가나요? 광고를 이렇게 쌀쌀해지는 이 타이밍구에 무슨 광고를 들으면 좋을까요? 아 따뜻한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구나 따뜻해지는 네 그러면 저희 딴지 원두 아 좋네요 네 드디어 이제 또 따뜻한 원두커피를 내려먹는 계절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 딴지 원두 광고 듣고 본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커피는 딴지 카페 원두는 딴지 원두 광고문이 없는 관계로 딴지 마켓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딴지 마켓 기자분들이 직접 사용하고 경험해본 은하계 최저가 딴지 마켓 많이 이용해주세요 각종 사회비리와 거짓말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점 딴지 점 컴 아 후기 특집은 박새롬 엔지니어가 야심차게 준비한 역작입니다 역작이래 역작 오랜만에 코먹었다 콜님 심하게 풀었는데 오랜만에 코먹었어 지금 뭔가 애기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안 나왔어 아 맞다 또 성녀 공격했다가 오만방자 이게 저는 항상 익숙하니까 그렇게 특이한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마사오님이 너 코폰이야? 그러면서 되게 으응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사오님이 그런 디테일에 굉장히 강하세요 괜히 뭐 그런 걸 그냥 보는 그랬습니다 박새롬 엔지니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라디오잖아요 그런데 도표를 작성했어요 라디오 게시판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나만 보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얘가 아마 이 자기 경제학 관련한 수업 발표 준비할 때 이후로 이런 도표 처음 그려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새롬이가 방송 회차별 청취 후기 숫자를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래프로 도표화한 것도 대단하지만 샌 거잖아 아 그치 이걸 샀단 말이야 샌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쯤에서 우린 비교해 볼 수 있죠 30분 동안 구멍 하나를 뚫은 로라에 녹아다가 이걸 이 들리는 방송에서 그래프를 그려보겠다고 이렇게 작업을 할 이 두 분의 노고는 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제가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1회는 정말 미약합니다 0에 가까운 점에서 시작하죠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지만 우상향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죠 14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14회에서 17회 사이에는 매우 들축날축한 그러네요 그러다가 안착이 됐나 봐요 18, 19회부터 그때부터는 거의 떨어짐 없이 상승하다가 25회쯤 이르러서는 말이죠 이사특집이었죠 네 50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한 방송당 이런 일이 일어나다 50명이나 들을까 몰랐던 우리의 방송 그러니깐 50명이 후기를 남겨준다 댓글도 아니고 게시글이 50개씩 그러니까요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우리 참 웃긴 애들인 게 이거를 우리가 그려가지고 막 자화자찬 아 훌륭하다 진짜 이러면서 아 이게 보이는 방송이었다면 옆에 딱 이 도표가 제시될 텐데 아 그러니까 아 이 도표는 방송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 게시판에 올리려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청각 자료를 동시에 제시하는 알뜰살뜰한 방송이죠 아 또 요새 저기 박새로미 엔지니어가 그 장문 욕심이 있어요 도망간 소설은 하나 출산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거는 박새로미의 따뜻한 성녀의 성음으로 성음으로 들으시죠 나레이션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읽으려고는 안 했는데 그랬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때는 겨울이었다 추위에 어미새와 아기새 모두 쨍쨍 울던 2월 숱한 파일럿 끝에 드디어 슈퍼이스타K가 첫 방송되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아 이거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야 조금만 천천히 야 너 그거 녹음 얼마나 잘 된 녹음인데 아 그거는 녹음 굉장히 잘 됐어요 그 느낌 살려서 천천히 읽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이랬죠 그렇다 키워드는 호갱 홀짝을 필두로 한 호갱군단이 언습할 것을 예고했다 야 우리가 다 호갱 같잖아 이러면 호갱군단 누구나 가슴속에 호갱의 자질을 내재하고 있어요 첫 해를 녹음하고 박새로미는 빠이빠이 첫 해때 후기 게시글은 두 개 창렬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 그렇지 박새로미가 마치 초창기 무한도전처럼 박명수씨가 잠깐 빠졌어요 아 맞아 맞아 그러면 성년은 박명수인 건가 그리고 시간을 넘어 5회 후기 게시글이 열 개를 넘기 시작한다 아마 박새로미가 돌아와서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보는 날이 더워질 때쯤 야 이제 요새는 진짜 진행자들이 너무 욕망덩어리야 너네 다 그래 날이 따뜻해질 때쯤 드디어 20의 선을 넘는다 진행자들도 모든 후기를 소개하기 버거운 시점이 이때쯤이다 아 맞아요 그때까지 이때까지는 후기를 다 소개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시간이 넘치지 않았어요 네 이때가 14회 14회 무엇일까요 게스트는 독일에서 잠식이 욕한 타데우스님 아 타데우스님 그리고 14회 바로 전해에서는 호회편 얘네스카야 대 프로피알로 이때 카페 아키 요원이 첫 등장했었죠 아 그러고 오니 14회 후기가 갑자기 또 올라왔네요 이 아키 덕분에 네 그리고 또 특집 남자 없이 잘 사라 편은 홀짝 기자의 휴가로 인해서 박새로미 로라 아키 새 여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별거 안 했는데 회자는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 대단한 회차입니다 독립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세도했습니다 아 이때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더니 23회 비피는 넘었다 2편에서는 게시글 30개의 선을 넘었습니다 아 이거 뭐 주식인가요? 역시 마케팅은 섹시 마케팅 30선 돌파 30선 돌파 최고다 그리고 25회 게시글 몇 개일까요? 무려 무려 50 오 진짜 이거 세느라 힘들었겠다 타 팟캐스트의 종령으로 인해서 라디오 게시판을 슈스케가 거의 독차지하는 그러한 프로 입장에서는 기쁘고 라디오 입장에서는 슬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0회가 시작하고 있네요 슈퍼 이스타 K 에피소드 명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뭘까요? 호갱이라고 네 바로 호갱이네요 초반에 많이 썼죠? 그치 8차례나 긴장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로 특집입니다 7차례 아 이거는 바로 슈스케의 특징에 바로 나타내네요 호갱과 특집 그렇죠 그렇습니다 호특? 네 저 이상하게 중입니다 야 내가 말주름 잡고 제가 머리 큰 얘기를 최근에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네 헤드폰을 추천하시길래 저한테는 디자인이 아니라 맞느냐가 중요하다 머리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닌 게 호갱이 될 수 있다 안 맞으면 그랬더니 어떤 분의 댓글에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런 작아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아 그래서 그렇게 말을 줄이나 보다 얘가 아 통찰력 대단하시다 이런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상한 걸로 따뜻해지 저는 머리가 크기 때문에 말주름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호갱의 특집 호갱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밖에 못 엮어요 홀짝이 아니거든요 네 자 엮어주시죠 네 호갱은 우리 모두 제가 말했잖아요 가슴에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안에 호갱의 자질이 내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한 거 한번 읊어주세요 로라님 아 네 야 이거 마치 진짜 무슨 내가 내가 자꾸 너무 엄청난 내가 좋아하는 프로에 비유해서 기분 나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무한도 저 50회 특집인가 때 특집인으로 이렇게 싹 열고 내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시각자료를 못 쓰니까 청각으로 네 블랙프라이데이 최근 순입니다 네 블랙프라이데이 고속도로 블랙컨슈머 선물 취미 이사 멀티플렉스 나눠먹는 시상식 용산컴퓨터 유기농법 왁싱 공연예매 해외직구 배달어플 독일의 소비 숙박업소 단통법 핸드폰 구입 딴지 원두 헬스장을 필두로 한 운동 해외 검증 특집 짝퉁 운동화 여성 속옷 결혼정보 업체 케이블TV 결혼식 아 그리고 딴지 뮤직까지 그리고 딴지 뮤직까지 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이야 진짜 진짜 뭐 많이 했구나 근데 저희가 말이죠 2부에는 저희의 회의를 회의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할 아이템이 무궁무진합니다 아 무궁무진 엄청 많죠 아직 이렇게 많이 디벼봤지만 주구장창이에요 그러게 여기서 좀 기억이 남거나 네 뭐 덧대고 싶은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제가 없을 때 이뤄진 딴지 뮤직 아 이 딴지 뮤직이 드디어 첫 공연을 앞두고 있거든요 아 아 정말 네 정말 저희 방송이 1%라도 공연을 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제발 딴지 뮤직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딴지 뮤직은 굉장히 최저 판매 맛진을 선언하면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제주도로 부린 곰에게 수익을 돌려주자 음 그럼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백매 판매 이상부터 저희가 수수료를 받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기본 아주 조금 그리고 백매가 판매면 저희가 또 뭘 합니까 공연을 하겠다 그렇죠 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매 엇비슷하게 팔린 3호선 버터플라이의 공연이 음 이제 속속들이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질 날만 남았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백매를 훌쩍 금방금방 돌파는 사례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달 말에 3호선 버터플라이 음원 구매를 하신 분들께서는 공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한번 다루어 봤는데요 네 갈 길이 멀다 아 갈 길이 멀죠 오늘 방송도 갈 길이 멀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가 주인공이 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보 지금까지 들어왔던 제보 및 후기로 내용을 한번 엮어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제보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받은 제보예요 사실 한 3주 됐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감빡하고 소개를 못해드려서 감빡하고 네 제가 저기 전화번호도 받고 감빡하니까 별로 깜빡한 것 같지가 않다 그렇죠 약간 작은 표현이죠 신선한 느낌 감빡하고 전화번호랑 제가 다음 메일까지 드렸는데도 제가 소개를 지난 방송에 못해드려가지고 다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조근조근한 작은 정보라서 소개가 안 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럴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감빡 때문이었고요 아 이분이 그 우리 로라의 네 아 우리 로라가 아니었구나 아 박새롬이 우리 박새롬이 엔지니어의 사랑니 관련한 얘기에 저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오 감사하다 현직 6년차 치과 얘가 점점 가끔 리액션이 기계적이죠 영혼이 없어 현직 6년차 치과기공사 이시래요 그래서 군대에서 치무병으로 치과 진료 보조를 하면서 사랑니 발치 어시스트를 많이 봤대요 아 군대 이런 거 군대에서 사랑니 빼시는 분들도 많다 봐요 뭐 의사는 아니지만 좁쌀만한 지식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썰을 풀어드리겠다 하시면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윗니와 아랫니는 치조골의 구조가 매우 다르대요 윗니가 있는 상악 위턱 쪽이겠죠 상악의 치조골은 해명골이라 해요 스펀지와 같이 밀도가 낮은 뼈래요 아 그래? 그러니까 윗니가 있는 쪽은 밀도가 낮은 뼈래요 왼쪽에 난 사랑니는 그래서 숙련된 의사의 경우 과장 없이 10초만 쏙 하고 쉽게 빼놔봐 환자가 느끼는 고통 또 하나 없습니다 물론 마취했을 때 문제는 하악입니다 아래턱에 있는 상악에 비해 골밀도가 높대요 그리고 인류가 진화하면서 악골이 좁아져서 옛날에는 이렇게 진화가 덜 됐거나 이러면 아래턱이 넓게 벌어져 있잖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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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좁아지면서 공간부족으로 사랑니가 누워서 나는 경우가 많대요 아 박새롬이가 그랬죠 그래서 또한 누워서 나는 경우에는요 치조골 안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와 치조골 위로는 나왔으나 잇몸에 매립된 경우가 있는데 치조골 안에 아예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고치가 아파요 마취를 하고 아 난 이거 읽는 것도 아파 치조골을 부수고 치아 또한 조각조각 내어 뽑아내야 하는데 박힌 상태에서 부수고 아이고 미안해 하나하나 뽑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빨은 하나 뽑는 거지만 열 번 뽑는 거 아니야 거의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들고 아파 말 맞들어도 아파 치과 의사에게 환자를 보낸 시간은 돈이래요 아 그치 마취를 한다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골이 울린다고 할까요 아 박새롬이 어떡하나요 가장 큰 문제는 누워있는 사랑의 뿌리 쪽에는 신경 다발이 지나고 있었어요 아 맞아 그치 자칫 잘못하여 신경이 손상을 줄 경우 수개월에서 평생 동안 치과에서 마취한 후에 잇몸이 얼얼한 상태처럼 살아야 됩니다 확률은 희박하지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왜 턱관절 성형수술도 되게 위험한 동맥인가 지나간다고 신경뿐만 아니라 막 여기 중요한 게 많이 지나간대요 결론적으로요 치과의사 중 구강외과 전문의가 가장 이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지만 안타깝게도 개인 병원의 의사가 어느 과 전문의인지 표기하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강외과 치과 안에도 여러 가지 세 분야의 부가가 있잖아요 이게 불법이라니 구강외과 전문의를 찾는 법은 대학병원에 가는 길 뿐이지요 지인이 없는 이상 근데 뭐 각자 장단점이 있죠 또한 이러한 위험부담에 비해 임플란트나 타 보철치료에 비해 숫가가 낮은 진료라 숫가가 낮은 진료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 병원에서 굳이 위험부담이 크고 돈도 안 되는 일에 책임을 지기보단 대학병원으로 살포시 토스하는 것이지요 아 이게 좀 힘들고 큰 건수면 아 그렇구나 뭐 어디 생각나 이건 개인적으로 이분의 의견입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제 딴진 익은 신림 칸추리 보이 입니다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오라님이 열 번도 불러드릴 수 있어 두 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신림 칸추리 보이님 감사합니다 신림 칸추리 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체가 직접 물건을 배송 식품 포장이 많은 만큼 부피가 커서 단가가 비싼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물류창구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 차익은 고스란 유통업체에게 간다고 합니다 2014년 시택배 업체는 평균 계약 단가가 2111원이었대요 평균 계약 단가가 2111원이라는 얘기는요 저희도 택배를 많이 보다 보니까 보통 물량이 소규모인 소량인 경우에는 3000원 정도고 좀 늘어날 수준이면 2500원에 계약을 해요 그 대신 이제 굉장히 큰 하루에 몇십 건 이상 몇백 건씩 나가는 경우에는 1000원대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계약 단가가 2111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우체국은 2399원 전체 택배회사 평균은 2449원이라고 유통하는 물량이 많을수록 아무 노력을 하지도 않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규모의 경제는 정말 어디에나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파는 놈이 많이 버는 거군요 근데 야 이게 정말 성경아 어머 이러다가 많이 파는 놈이 택배업체 종사자들은 마진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서 이는 택배사 난립에 따른 가격 출혈 경쟁 때문에 그렇대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택배요금 싼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정말 PC방 요금하고 택배요금은 가게 경쟁력이 끝장납니다 쇼핑몰이나 홈쇼핑의 갑질이 엄청납니다 자기들은 고객들에게 택배요금 결제를 받잖아요 근데 지급은 배달이 된 후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 부분도 잠깐 짚어드리면 사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하천거래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회전이거든요 결제회전 이런 걸 재깍재깍 안 해주니까 자금 흐름이 경색되면서 압박 들어오고 흑자인데 도산하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나쁜 의미의 흑자 도산도 많지만 사기 쳐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이 페널티 기준을 만들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때리기도 한대요 우체국은 요금이 국고금으로 들어가는지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가격 구조가 비정상적이다 보니 택배업계의 품질이 좋아질 리가 없죠 저희가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장사가 되는 바로 이웃 지역의 개별 택배사업자들이 권리금으로 장난질을 한대요 아무리 큰 회사라도 개별 택배사업자에게 위탁을 줘서 배달을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 지역 지역 그래서 자기 이윤을 포기하고 가격 덤핑을 쳐서 물량을 엄청 늘려서 이 구역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권리금을 받고 이거는 쉽게 설명해드리면 자영업자들이 일부러 자기 식당 권리금을 많이 받으려고 이윤을 안 남기고 예를 들어서 저기 국밥을 파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막 박리당 그러면 일단 그렇지 그럼 막 돌라 마시는 국밥이 이윤을 안 남기고 3천 원에 팔아 4천 원에 팔아버리면 엄청 사람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여기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가게니까 권리금을 많이 다오고 하듯이 실제 뭐 자영업 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만 드물지 택배 업체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물량 건수가 곧 수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그렇게 계속 도는 거죠 앞서다니 선의의 피해자는 속출하고 택배품질은 계속 낮아지고 도농복합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되게 비비비지하다고 대기업 자본이 정말 횡포를 많이 부리는 업계라고 노동환경이 참으로 열악하다고 사회적인 담론이 많이 이뤄져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주셨어요 그게 말이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부는요 자본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기대하고 집중하는 것 같아요 낙수 효과도 그러니까 이게 자본으로 인해서 경쟁으로 인해서 서로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물론 있지 그런데 그것만큼이나 그 그림자가 있잖아요 자본의 어쩔 수 없는 속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횡포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밝혀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돈이 이렇게 등치가 큰 애들은 돈을 불릴만한 대로 계속 자돈스럽게 흘려가잖아 그러면서 이제 밀어내는 거지 돈 넣고 돈 먹기 하려고 거기에 돋대어서 네 거기에 돋대어서 우체국 토요 배송 휴무가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매출 감소에 있대요 몇백억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계약 업체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업계 1위 그렇네요 시모 택배라고 아까 전에 그 평균 택배비도 가장 저렴했던 걸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주 5일 근무할 수 있다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찬 소리가 막 들렀었대요 왜냐하면 우체국이 토요일 배송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일종의 선두에 나섰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데라 사실 그 휴일 다음 날은 물량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토요일 휴무가 안 되면 월요 휴무를 통해서라도 주 5일 근무를 현실화할 수 있지 않나 했는데 그게 시 택배가 초를 치는 바람 아이고 안됐다고 누군가에겐 기회로 그렇죠 엮여졌을 수 있죠 자기들은 절대 토요일만 안 한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렸대요 CS 교육하고 서비스 개선하고 이미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당시 기사를 찾아보면 그 CMO 택배가 엄청난 보도자료를 뿌린 걸 확인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기사 검색하면 미친 듯이 뜨는 거지 관련된 기사가 이거 은퇴근 기사도 돈 주면 다 뿌릴 수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제보 주신 분의 의견이라 저희가 좀 팩트체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니셜로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택배사가 주 5일 근무를 생각할 수 없게 됐다 결국에는 농협이 택배에 튀어든다고 발표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하게 됐고 결국 우체국도 다시 토요배송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나라에서 노동환경 같은 거를 규제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대형마트들 다 24시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결국은 그 노동환경 때문에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대형마트들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 휴무일 아 네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거 아세요? 최근에 판례 나왔잖아요 대형 이마트 등의 대형마트들은 대형마트가 아니다 아 뭐 그 몇 달 전에 나왔죠 그 기준이 뭔지 알하세요? 뭔데? 무슨 면적 단위당 점원의 도움 없이 쇼핑을 할 수 있어야지 대형마트인데 이거는 우리 이마트나 이런 데는 점원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아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났습니다 아니 뭐 골때리인데 뭐 뭐야 그럼 그럼 대형은 뭐야 대형 뭐가 대형이야? 아직은 실시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크게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대형마트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 맞아 다른 데 가면 돼 예전 동네 살 때도 선마트 휴무할 때 둘마트에서 뭐 영업하고 있고 막 그랬어요 둘 다 쉬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의 대부분 둘째 넷째 주의 시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 거긴 저기 규제를 안 받는 데였구나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정착해서 사람들이 익숙해졌죠? 네 익숙해져가는 상황인데 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사실 더 웃긴 건 골목상권 지켜주겠다고 대형마트 그거 한 건데 어차피 골목상권도 그 SSM들이 다 점령했어요 아 맞아 SSM이랑 편의점이랑 네 편의점이랑 어차피 지들 싸움이야 그리고 심지어 동네 슈퍼조차 대형화 되고 있어요 아 맞아 맞아요 편의점에도 얼마 전부터 신세계가 이제 하는 편의점이 굉장히 발을 넓히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이렇게 제보를 주셨네요 네 택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특히나 제가 개거품을 물고 했던 말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어요 아 너무 이게 감정이 너무 웃겨졌구나 격해졌구나 어 이 자리에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네 제보 감사합니다 네 제보 감사합니다 제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인브레이커님의 택배 관련 알바 경험 아 이거 굉장히 퀄리티가 높던데요 네 이거는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택배에 관한 알바 경험이 있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택배 물류센터 알바를 두 번 하셨고요 배송 보조를 한 번 하셨대요 개인적 초극한 알바 택배 물류센터 개요 네 이거는 나무위키 인용하신 거라고 네 나무위키에서 인용해 주셨는데요 네 일반 택배 물류센터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요 물류센터에 도착하는 물건들을 트럭에 상하차하는 일 싣고 내린 일 그러니까 신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형센터에서 그 싣고 내린 일을 하는 그 몇몇 이렇게 저기가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허브 뭣도 아닌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노가다가 양반으로 보일 수도 있는 정말 빡센 알바이트다 육체노동 알바의 지존 과거 상하차 작업 인부들을 인력사무소 같은 일용직 소개업체를 통하여 충당하였으나 노가다 작업엔 이골이 난 이 사람들도 상하차는 기피한다 아 그렇구나 아이고 공사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든데 일당 수준이 형편없기 때문에 왜 하면 건설 현장 노동도 굉장히 힘들고 끊임이 들어간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상하차 자체가 컨베이어 벨트가 끊임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쉴 겨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허리 한 벌 펴 겨를도 없이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 노동 강도는 현장 노동이 훨씬 강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하차 작업은 항상 인력 부족이 시달리고 있다 오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현장으로 투입 그래서 처음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년들이 많이 낚인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예나 지금이나 없거든 살라고 치면 저 대학 다닐테도겠지만 하지만 최근엔 이것도 무조건 다 받아준다고 하기엔 뭐한 게 툭하면 학생들이나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만 하고 힘들다고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근히 하루 이틀 할 것 같은 사람은 가리기도 한다 이게 대략적 개요였고요 이분의 이제 체험입니다 라인브레이커님의 한국으로 돌아와 군대 입대 전 엄청난 난이도에 대한 수많은 경고성 경험 진짜 많아요 컴퓨터 가면 이런 건 다 있어요 호기심으로 처음 해보게 된 택배회사 물류센터 야간 아르바이트 도착한 그곳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진짜 컵니다 공장처럼 커다란 곳에 온통 컨베이어 벨트들이 가득 찬 곳이었죠 저는 이거 안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최근에 경남 쪽에 취재를 가면서요 차를 끌고 가다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숙소에서 자고 알고 봤더니 거기가 경남 쪽 밀양 쪽이었는데 무슨 화물 집결하는 데 같은 데가 있었어요 밀양 쪽에 엄청 커 그 아예 무슨 물류의 대단지 마냥 도로 엄청 엄청 널찐 널찍하고 거기마다 이제 택배회사들 막 이제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거기에 약간 사이즈가 진짜 대단하더라고 무슨 항만 시설 만약에 고기만 보면 아 그 정도로 크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추측하는 바로는 경상남도 일대에 이제 뿌려지는 물건들이 거기에 한번 집결해서 다시 나눠지는 했다가 이제 팍 뿌려지는 것 같아 엄청 크더라고 그런 데만 해도 그러니까 엄청난 곳이었대요 컨베이너 벨트들이 가득 찬 사진 첨부해 주셨는데 엄청납니다 진짜 이게 무슨 물건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는 점 택배 물류창고의 경우에요 물건 하차 분류 상차로 운영되며 알바 역시 세 곳 중 한 곳에 투입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2층에서 지옥의 포탈이 열린 것 마냥 물건들을 쏟아낸다 2층 높이에 분류대에서 분류된 각종 물건들이 컨베이너 벨트를 타고 정말 쉬지 않고 내려옵니다 특히나 명절 시즌이라 평소보다 훨씬 많은 물건들이 저글링 러쉬 마냥 내려옵니다 저글링 러쉬 대형 가구 빼고는 모든 것들이 내려옵니다 자그만한 주먹만한 상자부터 소형 가전, 대형 TV 소형 가구, 쌀포대 묶음, 배추 절임, 장독, 김치 고기 세트, 과일 박스, 덤벨 덤벨 어떻게 화분 영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처럼 쏟아져요 도대체 멈출 줄 모릅니다 정신과 몸이 분리되는 유체 이탈 경험을 할 때쯤 마침내 동이 뜨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좀비마냥 골골대며 집으로 돌아갈 때쯤 알바비보다 파스 깎아 몸을 사는데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게 될 호갱이 되는 알바라는 걸 깨닫습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지만 극한 알바에 나와서 방송인 하나가 거기서 했던 장면들을 본 실제 이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 하셨던 분들이 커뮤니티 대동소역에 올리셨던 게 시청소감이 세발의 피다 이거는 방송에 나온 건 드러난 건 물론 하가 굉장히 고생했지만 아마 고생을 계속 했을 거다 근데 방송에 드러난 건 세발의 피다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그러면서 의약품 물류센터에서도 일하고 보셨나 봐요 이런 호갱된 알바를 군 전역구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하고 전역구에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딱 한 번만 해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가봤습니다 왜 이런 결심을 하죠 왜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딱 파이팅 넘칠 때 아니에요 아니 군대까지 갔다 와서 군대에서 체력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아졌다는 착각과 의약품 물류라는 이름을 보고 가벼운 알약들만 생각해버린 혹시 이러다가 무슨 저기 뭐야 링거액 같은 거나 빈약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지요 도착 후 한 차례 경험해봤다는 이유로 2층 분류대로 갑니다 맨 처음 사진에 사진 보면 우측 상단에 서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도는 박스들의 송장 지역과 번호를 보고 분류해 밑으로 보내는 일이 있대요 2층에서 계속 물건이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내려보내는 일이겠지 보고서 분류해서 왠지 상차에 비해 쉬울 것 같다는 또 한 번의 착각을 했죠 이분도 제가 볼 때 내재된 호갱력이 굉장히 충실하신 분 같아요 박스는 역시나 줄지어 멈추지도 않고 몰려오고요 정신없이 분류했습니다 여기는 분류 작업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시간에 쫓겨서 얼마나 빡셀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집중력과 안력 안구의 힘이죠 눈알 튀어나올 것 같지 안력은 급속도로 떨어졌고 제가 분류해 밑으로 내려보내야 할 물건들을 놓치게 된 일이 자주 생기면서 전체의 벨트를 멈추는 일 역시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분류도 정말 어려움 유유 눈이 심심해짐 경험 그렇네요 이게 벨트 속도에 맞춰서 빨리 빌려야 위에서 버벅걸리면 전체가 멈추니까 몇 번 그러면 거기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된 거죠 상차적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의약품 물류라는 것과 명절도 아닌데 라는 기대를 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명절 특수도 있지만 평일도 이제 그런 거 없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역시나 무지와 착각이었습니다 착각에 착각을 거듭하면 호갱이 되죠 이건 제가 다양한 호갱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착각이 여러 번 겹치면 눈덩이처럼 호갱력이 커집니다 거대한 호갱이 의약품에는 박카스 같은 수많은 유리병 스타일의 피부를 묻죠 소화제 같은 약들이 있었고 화장품 역시 의약품 물류 쪽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카스 박스 묶음이 내려오고 당시 좀 유행하던 토니모리의 스킨 박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토니모리만 보면 부들부들 또다시 유체의 탈을 경험할 때쯤 마침내 동이 뜨고 작업을 마쳤습니다 좀비마냥 골골대며 집으로 돌아갈 때쯤 알바비보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죠 알바비보다 파스값과 정신력과 몸의 회복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게 될 호갱이 되는 알바라는 걸 깨달았었는데 왜 또 왔을까 크게 자책했습니다 아 재밌어요 결론 택배 물류센터는 인건비 대비 최악의 난이도 알바입니다 극한의 알바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 이건 추천 안 하겠다는 거죠 2번 명절에 선물 보낼 때 무거운 물건보다는 쓰기도 편하고 가벼운 문상이나 현금을 보냅시다 그래 진짜 웃기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아니 근데 왜 이 업계를 떠나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또 뭘 하셨냐면 택배 배송 보조를 하셨어요 이제는 직접 물건에 나누는 일에 컨베이어 벨트로 떠나셨어요 이제 아 저기는 갈 곳이 아니다 이제 소비자와의 접점에 서겠다 CS의 최전방에서 일하겠다 하루 시간이 비어 우연히 하루 대타로 나가게 된 택배 배송 보조 알바 이번에 눈이 좋게도 의약품만을 주로 약국이나 개인 병원 그리고 적은 수지만 개인에게 배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일 자체는 간단합니다 목적지에 택배 기사님이 차를 멈추면 같이 내려서 뒷문을 열고 테트리스처럼 싼 상자를 꺼내 갖다 주고 사인을 받아오면 끝 아 그러니까 기사님이 주로 운전을 하시고 이분은 그 진짜 접점에 서셨군요 택배 왔습니다 띵동 이거 하신 거예요 뭐든지 다 들어있는 일반 택배와 다른 의약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약국과 병원 위주이기 때문에 배송과 수치인 사인도 굉장히 빠랐습니다 기계적으로 오고 가죠 참 다행이었죠 일반 택배였으면 정말 크기나 무게가 각양각색이고 아파트나 주택을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니 다행인 건 또 대부분 약국들이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맞아요 시간이 역시 많이 소모됐을 겁니다 하루에 배송해야 되는 정해진 물량 때문에 일단 차가 멈추면 되도록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이유가 시간이 돈이기 때문이죠 많은 건수를 처리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택배기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차지 않는다고 하신 것도 기억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안전벨트 채우고 푸는 시간도 그 시간도 아까우신 거지 점심 무렵 택배기사님이 너무 배고프지 않으면 점심을 패스하고 빨리 끝내면 어떨지 조심스레 물어온 것이 역시 기억에 남네요 밥을 패스하려 하다니 일반적인 알바였으면 당연히 보장된 식사 휴식을 취했겠지만 업계의 특성이 가고 점심을 패스하고 배송은 보조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점심 안 드시다고 물어봤더니 아침과 저녁에만 식사를 하신다고 조금이라도 일찍 끝내려고 안 먹기 시작한 게 습관이 되었다고 그러시더군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악한 노동환경이 익숙해지면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때가 맞아 근데 난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게 익숙해진다는 게 네 그래서 택배기사님들께서는 점심을 걸거나 편의점에서 대충 떼어놓은 게 일상이라고 나오네요 아무튼 한 번의 알바였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빠른 배송 하루 배송 총알배송이 이루어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하는지를 조금이나마 빈처에서 엿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아이고 진짜 안타깝기가 그지 없죠 네 그래서 막 택배기사님들한테 감사하덕 음료를 주면 잘 안 받으신대요 왜냐면은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트위터 같은데 떠도는 게 그래서 음료를 주지 말고 차라리 OS나 이런 초코파이류에 이런 걸 주시면 좋아하신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그걸 리트위를 했더니 거기에 다시 멘션을 주신 게 그런 음식보다는 그냥 전화 잘 받는 게 최고라고 저희 공약하겠습니다 뭔가요 앞으로 방송 중에 모르는 전화로 번호가 전화가 온다면 꼭 받겠습니다 반드시 방송을 끊고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우리 여기서 1부를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두서없는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1부를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하고요 2부 예고드립니다 2부에는요 몇 가지 더 여러분들이 주신 상품 제안이나 방송 후기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요 네 본격 코너 코너 슈퍼의 스타케이스 방송회의 특집을 특히나 절대로 본 코너는 최근 방송된 무한도전에 그 뭐야 아이템 회의를 따라한 건 아니면 네 JTBC의 뭐지 정치부회의 정치부회의도 따라한 건 아닙니다 독자적인 것이다 아마 그걸 따라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저희를 신경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해드리면서요 1부에 문을 닫으면서요 광고 광고를 듣고 와야 하겠습니다 광고 대신에 오늘은요 상품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리쉐프 공중펜과 냄비를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한 부분이 너무 많아 너무 이건 좀 이 업계와 그리고 해당 제품에 잘 알고 사셔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 냄비 같은 거 사실 때 그 냄비의 원가를 절감하는 요소가 있고 원가를 늘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아야 하시겠습니다 일단 요새는 코팅을 많이 하잖아요 네 눌러붙지 않게 하기 위한 석유화물 코팅 안 눌러붙게 하는 데는 짱인데 pfoa 같은 야 나 이걸 외우고 있어 이제 그 약간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방출돼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읍뽕 회사가 있어요 미국에 읍뽕 회사가 이 코팅 기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던 게 해당 공장에서 아 그래요 노동자들이 아프기 시작했어 이게 이미 2000년대 2000년 중반 2005년 무렵인가 제기된 문제야 그러면서 위기의식이 생겨가지고 이게 과열하고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수 있다 pfoa가 그러면서 pfoa 관련된 규제가 있어요 도쿄 유럽에는 이미 있어 독일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규제가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겨야겠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값 싸고 안 눌러붙는 게 능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새 각광 받는 게 천연 무기 광물을 코팅하는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세라믹 코팅 그렇죠 대표적인 게 세라믹이죠 세라믹이지 무기 광물은 뭐냐면 그냥 지구에 원래 있던 그 돌가루 같은 거죠 그치 그치 그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석유화물에서 나오는 특유의 독성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원적외선까지 방출된다는 점 이런 것 때문에 눌러붙지 않게 하는 거는 살짝 떨어질 수 있지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판매가 요새 신장되고 있죠 요게 원가를 늘리는 요소인 거죠 그 세라믹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대체로 비싸요 그리고 디테일을 보셔야 됩니다 냄비와 같은 소재와 재질로 뚜껑이 만들어져 있다 이러면 좀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보단 비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뚜껑 손잡이의 디테일도 중요합니다 무슨 처리가 좀 돼 있고 이러면 또 약간 비싸집니다 같은 세라믹 코팅 냄비더라도 유리로 돼 있냐 같은 재질로 돼 있냐 해서 가격이 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거는 입맛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같은 재질로 돼 있으면 좀 비싸지겠지만 좀 더 이렇게 다친 뭐 이런 게 잘 되겠죠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중요합니다 왜냐면 중국에서 거의 이제 형이 다 떠져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처리만 한국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원가 절감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데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걸 외워서 설명하고 있는 게 너무 대견해 대단해 진짜 내 머릿속에 막 냄비를 떠올리고 있어 한 프로 마지막으로 말이죠 중력 주조와 다이캐스팅 만들어내는 게 사실 이거는 뭐 그 원가의 차이입니다 원가의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중력 주조는 말이죠 말 그대로 전통 방식 같은 거죠 쇳물을 부어가지고 중력의 힘에 의해서 굳히는 거예요 이러면 분자가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 이제 열전도가 고르게 된다거나 좀 더 튼튼해진다는 장점이 있죠 그 대신에 천천히 되죠 생산량을 많이 뽑아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지는 거구나 비싸합니다 힘들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이캐스팅은 말 그대로 압력을 인위적으로 줘가지고 찍어내는 겁니다 이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대신에 약간 원가 절감 요인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가 더 좋고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성비가 또 중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쓰고 싶으면 이제 원가 절감 요소가 잘 들어갔지 않은 정말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구분해서 사시고 그리고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 제품류가 그 외국 그 메이커들이 꽉 잡고 있고 상당히 비쌉니다 맞자 맞자 걔네께 조금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대요 사실 근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유수의 대기업 해외 대기업들이 명품 기업들이 세라믹 코팅을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라믹 코팅을 좀 미리 시작했던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역으로 사가기도 한대요 인력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네 마크 붙이면 또 명품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르실 때는 이런 요소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주변에 이런 업체들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왜냐면 알루미늄, 학금 이런 거 다 수입해야 되잖아요 원자재를 근데 이거는 선불로 땡겨서 갖고 와야 된단 말이야 돈을 먼저 다 들여서 한 번에 재고를 다 쌓아놓고 팔기 시작해야 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금의 수를 해야 돼 이거 한두 번 삐끗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네 잘 팔다가도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홈쇼핑이나 나가야 좀 팔리는데 거긴 또 존나 떼 그거를 수수료를 수수료 많이 떼지 100원뛰기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가 큰 사업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겠다 좋은 제품을 잘 골라서 수비하는 것도 서로를 위한 좋은 제품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왕에 시간 나시면 저희 쪽에 들어오셔서 리셰프 냄비 육정세트와 공중펜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네요 앞으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렇게 홀쩍의 상품을 찾아요 네가 곧 상품인 것 같은 거 있잖아 나 어떻게 다 외우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막 연상하나 이렇게 냄비 이 상품 페이지를 제가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렇죠 제가 정말 피고름으로 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블링블링하게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 다시 2부에 다시 2부에 다시 2부에 다시